자, 우리 골고루도 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한쪽 시리얼은 아주 맛있는 우유와 시리얼이 한쪽 시리얼은 우리 짭깔 소금김밥에 이은 소금우유 시리얼이 생각보다 당할 것 같아요, 제주였습니다. 아시겠죠? 너의 죄를 내가 알렸다. 너의 죄를 내가 알렸다. 시영이랑 쿠팡이 오잖아. 한번 골탕만 먹을까, 우리? 나 소금, 소금윗밥. 죄송해요! 침팡 안 나잖아. 슈크 갔어. 슈크. 야, 나 여기다도 소금 날래. 장난 아니야? 앗! 앗! 난 진짜 많이 넣을 거야, 진짜. 완전 딱 먹을 수 없네. 앗! 야, 이거 진짜. 짠! 어디 한번 시식해볼까? 이거 먹었잖아 이건 진짜 짠! 김밥을 따르는 거 진짜 소금 시리얼을 먹을 것이다 아시겠죠? 롱다리스 영마녀의 수상한 시리얼 만들기 바삭바삭 시리얼에 번쩍번쩍 마법의 소금가루를 솔솔 뿌리면 바다 내 음모의 신나는 특제 소금 시리얼 완성! 누가누가 걸릴까나 바삭바삭 개인적으로 유나가 꼭 소금 우유를 씹도록 화이팅! 뭐가 소금이에요? 몇 번? 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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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번? 장금이옵니다 내 부자로도 소금기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영분 90% 내 를 뿌릴 거예요 소금기가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3개는 소금기 그리고 3개는 정상이라는 거지 그렇지요 그쪽에서 나오는 게 됐나요? 야 왠지 이게 더 지저분해서 1, 2, 3 아무거나 자기 마음대로 2, 3 2, 3 2, 3 2, 3 2, 3 2, 3 2 2, 3 2 2 2 2 2 2 2 2 3 2 3 3 2 1 2 3 2 3 3 3 3 3 4 3 4 자 어떤가 2 4 이게 연기진 않은데 얼굴을 왜 발견했어? 뭐야? 안이 없네 생각한다 본데 생각한다 본데 그리고 감독님의 맛을 늦게 아니요 아니요 잠깐만 내가 한 번 봐 정상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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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없잖아 짠데 얘 누가 이러나 야 잠깐만 얘 누가 이러나 야 잠깐만 아니 있잖아 이거 안 먹어도 될 것 같은 게 바닥에 소금이 느껴져 아아 어떡해 아 어떡해 야 적당히 좀 늦게 그랬어 야 적당히 좀 늦게 그랬어 바닥에 소금이 걸릴 것 꺼리잖아 야 이거 너무 하잖아 그러면 맛있게 먹어볼게 야 저어고기 없음 알았어 그러면 내가 맛있게 먹을게 참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야 아 야 내가 CF 찌는 사람이야 시리얼 CF 찌는 사람이야 야 다섯 번만 내가 맛있게 먹을게 빵처럼 깜찜찜 튼테리 빵처럼 깜찜찜 튼테리 야 시리얼 나 나 진짜 먹어요 먹어요 삼켜 집어 삼켜 삼켜라 삼켜라고 삼켜라 삼켜라 하하하 바닥에 오미 바닥에 오미 진짜 야 우리 목소리로 어그 당첨 써니 당첨 아유 아우 너희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너 3번? 엮어져? 너 3번? 왠지 나 3번 먹고 싶어 김밥 아니, 딱 좋은 거지 아니요, 그렇지 않아요 저 그렇게 심심한 여자가 아니에요 정상이야? 아, 얘 열심히 많이 놔서? 내 거 정상이야 응, 내 거 정상이다 바닥에 그린 거 좋겠습니다 자, 그럼 티파니 그리고 효연 당첨 그럼 우리 3시 이번엔 같이 먹어요 오케이, 같이 먹자 하나, 둘 아 잠깐만 아, 이거였죠? 아, 잠깐만요 아, 이거였죠? 아, 잠깐만요 아, 이거였죠? 아, 이거였죠? 아, 야, 나는, 야, 나는, 썰라 벌려는 거, 이거 벌려는 거 아는 어차피 이거, 나는 이거 건더기가 밑에 가라앉을 줄 알았는데 이게, 이게 아직 안 녹았잖아요 아니, 그게 안 녹은 게 아니라 녹을 많이 넣어서 더 이상 녹을 수도 없을 거예요 호화상 교재 이 58haltimmer 어떡해, 여기 더 보여 야, 용径 당첨, 요리 그건 아니야, 시리얼에 붙은 설탕이야 아니야, 이거 시리얼에 붙은 설탕이야 아니야, 이거 시리얼에 붙은 설탕 네가 알기가 이렇게 크이라 알기가 이렇게 크렴ف 알기가 이렇게 크렴 알기가 이렇게 크렴 아아아아악 맛있다 불리 크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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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